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지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형벌법규의 변경과 반성적 고려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642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교적부 위반 음주운전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회차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으로 4번 이미. 이 사람이 2020년 1월 5일 날 음주상태에서 이번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겁니다. 킥보드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서서다니는 거. 그런데 이 2020년 6월 9일 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은 12월 10일 날 됐는데 거기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등은 자동차의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48조의 2의 적용 대상에서 자전거 등을 제외해요. 그러니까 처벌 당시에, 킥보드를 운전하는 그 당시에는 킥보드도 자동차 음주, 가중처벌의 조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처벌이 됐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자동차 운전면허 가중처벌에서 킥보드가 빠지고 별도 규정으로, 별도로 제156교, 제11호를 적용해서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를 적용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벌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항에서 얘가 빠져가지고 다른 조항으로 들어가서 형이 낮아진 거죠. 즉, 정리하면 3진아웃 가중처벌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개정 전에는 킥보드가 포함됐다가 개정 후에 킥보드가 빠졌다.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구법상 처벌 대상이 신법 시행 후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생긴다는 문제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경과 규정이 있으면 그 경과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면 돼요. 이 법을 시행에 따라 그 전의 법은 종전법을 청한다. 그럼 종전법을 하면 되고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이걸 정한다. 그러면 그것만 정하면 돼요. 문제는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법원은 그러면 이렇게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형법 제1조 제2항 법률 변경으로 불처벌 형감경제 신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형소법 제326조 제4호 법령 개폐로 형폐티시 면소 선고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경과 규정이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적용하면 된다. 그런데 반성종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 2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다만 해당 형벌법규 자체가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측정되어서 기간 경과 시에도 형법 제1조 제2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사건에서는 자전거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6조를 적용하는 것은 159조 적용하는 형법 제1조 제2항 등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이 대법원 판례 나온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종전에는 이렇게 신법을 적용하는 게 경과 시험이 없을 때 신법을 어떻게 졸여할 거냐라고 할 때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형이 없어지거나 감경된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하도록 대법원 판례가 정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건 다 전부 다 1조 이항 그냥 신법을 다 적용하라는 거죠. 반성적으로 바꿨는지 아닌지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법률 변경으로 불처벌한다든지 감경 시에는 형법 제1조에서 신법 적용한다. 신법. 신법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부가적으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해당 형벌법규 자체가 아닌 다른 법령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 안 되고 신법 적용 안 됩니다. 국법. 국법 적용된다는 거고 유혹에 특정돼서 기관이 경과 시에도 형법 제1조 이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에 특정돼서 기관이 경과된 경우 언제까지 처벌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넘어가서 하죠. 그러면 원래 법률 변경으로 없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때도 적용 안 해도 국법 적용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걸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예외 중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자전거 등을 제외하고 있는 신법. 신법을 적용해서 156조. 벌금 20만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이 별개 의견 두 개. 별개 의견 조재연 안철상. 그 다음에 별개 의견 노트약 천대업. 이 네 분의 의견은 원칙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요. 다만. 다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자전거를 제외하고 신법 적용하는 것도 다 동의해요. 다만 유형별 법리 구성을 조재연 안철상 대법관은 반대하는 거고 노트약 천대업 대법관은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의 한 경과 시에도 적용된다는 것에 의견이 달려야 하는 거죠. 사실상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가정적 판단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예외의 경우에 있어서 별개 의견은 두 개의 예외로 두면 안 된다. 별개 의견은 이는 그 중에 하나는 예외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인 거죠.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경우는 전부 공이 이 사람이 되는 자전거 등을 제외한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형벌 법규의 변경이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형의 과정화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현법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 다 바꿨다는 거예요. 반경선 고려 없이 다 신법 적용한다. 형벌 법규의 변경으로 폐지되고던 강경은 다 신법 적용한다. 다만 다수의견은 다른 법률이 변경된 경우 유효기간이 특정된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구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성적 고려는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했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왔는데 이번 전원합리제 판결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